홀스 레디쉬 소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소스는 독선의 알싸한 맛을 지닌 서양식 고추냉이 소스로 세 가지 어니언 맛을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. 이 소스는 독선의 알싸한 맛을 지닌 서양식 고추냉이 소스는 지갑 여름발 바다스틱 단도당도당 바삭한 느낌 바삭바삭한 느낌 신선한 재료 양파 세 가지 톡 쏘는 소스 역시나 맥락 사벌한 선택 안녕 춘천장 꼭 맞으세요 사랑해 사랑해